안녕하십니까 막강 텐텐클럽 파워 DJ 김동왕 10월 23일부로 텐텐클럽 DJ로 명받았기에 신고합니다 충성! 삼쌍둥이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느낀 건데 그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전 안 가져갔습니다 난 카메라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데 그걸 물으시려고 보자 그러신 거잖아요 네가 그랬지 네가 가져갔지 너하고 싸웠지 모두 저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카메라는 안 가져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땐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되자 그리고 다행히 카메라는 정말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 의심받는 건 무척 괴로운 일이니까 안녕 아 나 처음으로 식은 땀 흘렸어요 아 진짜 디카만 봐도 너 생각날 거 같아 카메라는 누가 가져갔어? 네가 가져갔어? 응 그래 지금 노래가 진화일 짐